안녕하세요. 미니 UASMR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외국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제가 오늘 들려드리고 보여드릴 영상은 이팅상트입니다. 영어권 나라에 사시는 외국인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번 영상은 자막이 달릴건데요. 제 영상을 외국인분들도 되게 많이 보시더라구요.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가끔씩 영어 자막이 있는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먹을 이팅사운드 음식을 보여드릴게요. 마시멜로우인데 포도맛 마시멜로우 크레이프라고 써있어요. 제가 마시멜로우는 많이 먹어봤지만 마시멜로우 안에 포도 농축액이 들어있는거는 처음 먹어보기 때문에 저도 무슨 맛인지 되게 궁금합니다. 마시멜로우 크레이프라고 써있어요. 제품명 마시멜로우 포도맛 식품류형 캔디류 312칼로리 온산지는 태만이라고 써있어요. 여행을 해내기 전에 스크류를 잘 안 단단히 cub장해낸다고ně 이 장면을 참고해야 합니다. 제가 루루와는 다른 나라에서 발견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마시멜로우랑 포도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포도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포도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포도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역시 굉장히 말랑말랑 포도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포도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포도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포도 냄새가 진동을 포도 냄새가 진동대 포도 냄새 수isten 이 속에 이렇게 포도잼 같은 게 들어있네요. 재미라기보다는 약간 더 끈적이고 껌같은 느낌이랄까? 네 무슨rzej 랩을 타는 중 뭔가 모양도 포도알처럼 만들려고 이제 언뜻 보면 우리나라 한국의 찹쌀은 찹쌀떡같이 생긴거 같죠? 물론 전혀 다른거지만 찹쌀떡 느낌이 나요 이 속에 들은거는 꼭 찹쌀떡 속에 들어있는 팥같은 느낌 통합이 오래된 닭에 들어간다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모더잼이 막 그렇게 상큼하거나 그렇진 않는데 모즈멜로우만 먹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덜 질리는 맛이랄까 그러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모더냄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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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밤에 이렇게 머시웰로우를 마구마구 먹어내고 있는 죽임기사. 이게 몇 칼로리나 나갈까요? 과연 다이어트는 또 다시 내일로 미루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실 지금 방금 타코야끼 이팅사운드 찍고나서 머시웰로우 이팅사운드를 찍고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되게 배가 부른데. 나코야끼 이팅사운드 영상이랑 머시웰로우 이팅사운드 영상은 일주일에 간격을 두고 아마 업로드가 되긴 하겠지만 사실은 같은 시간에 찍은 영상입니다. 되게 배불러요 지금. 느끼하고. 너 너무 다이어트 될 것こんにちは. 누가 신경ig해 놓을까? 근데 이 머쉬멜로우 석에 들어있는 포도잼이 은근히 매력있는 맛인데요. 이 머쉬멜로우 석에 들어있는 포도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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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머쉬멜로우 석에 들어있는 포도잼.. 너무 좋아요. 핸금은 저녁으로 습기고 넌 화장실 packs 이 머리를 만들 funciona.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볼이 여기가 이렇게 빵빵해야지 좀 더 어려 보이는 것 같아요 여기가 이렇게 저는 얼굴에 살이 너무 많아서 문제긴 한데 이렇게 빵빵해 이렇게 빵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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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ops 이쁘다 배에서 소리까지 난다. 이제 꼬르륵 꼬려. 너무 너무 많이 먹어서 그래요. 배가 고파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게 아니라 너무 많이 먹어서 꼬르륵 소리가 나요. 오늘은 조금 짧은 영상이 되겠는데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밤도 꿀참지 마시고요. 좋은 꿈 꾸시고, 안녕히 주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